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고 많다 다들 고생 많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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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이 났고요 아 누구는 뭐 쉬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누구는 조졌다 왜 이렇게 어려워? 뭐 다양하겠죠 다들 너무너무 진짜 진짜 고생들이 많았고 자 이제 중요한 시험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반드시 이것부터 하자 자 첫 번째는 뭐냐? 맛나게 먹자 자 처음에 선생님 뭐 보여드렸습니까? 자 마라탕으로 자 지난번 캐스트에서 6평 끝나고 뭐 먹을까? 이랬더니 마라탕탕탕탕으로 이러면서 또 댓글이 달릴 텐데 달리던데 뭐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치킨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많죠 자 일단 맛나게 먹읍시다 우리 아 뭐 선생님도 기숙에 있어가지고 못 먹는데요 기숙에서 주는 거 맛있게 먹어요 일단 맛나게 먹으시고 다른 생각 일단 하지 말고 좀 먹으세요 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쉬어야 되는데 그냥 쉬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쉬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막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이제 중요한 시험이 다 끝나잖아 그러면은 막 그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간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채점도 하고 해설강의도 보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뭐라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재벌들이나 뭐 유명한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괜히 막 이렇게 그림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그림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난친다 그러죠 이렇게 막 식물에다 이렇게 막 물 주고 뭐 이렇게 낚시하고 이렇게 불멍 불 피워놓고 앞에서 멍 때리고 그게 뭐냐 이게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정부가 이렇게 막 많이 들어올 때에는 급발진하시면 안 돼 뭔가 막 행동을 막 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일단 조금 가만히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가만히 있는 동안에 또 자기의 자신에 대한 것도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 막 뭐 자책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처럼 머리도 좀 하시고 그동안 좀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살았다 이러면 머리를 좀 하고 세수라도 한 번 하고 얼굴에 뭐 팩을 붙이든가 뭐 손톱이라도 깎든가 뭐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이제 가지라는 거지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해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막 불편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6평 담아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뭐 그런 사람들 말고는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에 좀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플레이 시험지를 복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뭐 지금 캐스트 보자마자 막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또 여러분들 또 마음이 급하니까 막 하고 싶을 텐데 이건 그냥 뭐 잠깐 하고 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뭐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냥 긴 기간 동안에 얘를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야 뭐 최소한 며칠이라도 일단은 계속 좀 봐야 돼 다시 보면서 이 시험지를 복귀한다는 거는 그 시험장에서의 상황을 좀 떠올려 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휙 지나가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틀린 문제 다시 보거나 이래도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생한 느낌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시험장에서 너희들 그때 그 마음이 있잖아 막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막 뭐 자프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아 왜 앞에 있는 왜 얘는 왜 이렇게 다리를 떨고 있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어 씨 시간 몇 분 남았다 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디테일한 것들을 다 복귀를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뭐 바둑두는 사람들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들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거를 복귀를 합니다 그 상황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각인을 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시험을 하루 종일 보니까 여러분들 뭐 수학시험이나 뭐 국어시험이나 각 과목들 시험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뭐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면 좋고 근데 여러분들 일단 가만히 있자고 했으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쫓기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 내일이든 내일 모래든 어쨌든 시작을 하신 다음에 좀 꾸준히 요거를 이제 복귀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주셔야 돼 자 그때 문제를 분류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일단 맞춤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쵸 모든 문항을 다 복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당일이다 그렇다면은 일단 틀린 문제부터 빨리 찾아보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맞춤 문제부터 틀린 문제까지 전 문항을 일단 다 리플레이를 해보면서 내가 얘를 왜 맞췄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보셔야 돼 자 맞춤 문제부터 보면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맞춤 문제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맞췄는데 정확하게 풀었고 속도까지 나온 거 자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고 뭐 4점짜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딱딱딱 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풀린 문제 있잖아 어 이거는 좋아요 이건 좋고 뭐 해설감이 봤는데 어 선생님하고 완전히 사고가 정도 똑같고요 계산도 잘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이에요 칭찬해주자 스스로 쓰담쓰담 탕후로 하나 더 먹어 자 두 번째는 정확도는 있는데 속도가 안 나온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도가 아무리 있어도 속도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이게 시험장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훈련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인 거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3차 함수 미분한다 적분한다 이런 것들에서 막 버벅되거나 뭐 덧셈하고 막 이런 데서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답은 맞아 쓸 수 있는데 버퍼링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이제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버퍼링 존이 있다 요즘은 예전 같으면은 그냥 무조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눠지니까 쉬운 문제는 그냥 1번으로 다 풀어버리고 나머지는 뭐 대충 감으로 맞추거나 틀리거나 이럴 텐데 요즘은 맞췄는데 속도가 안 나오는 것들 있어 자 걔네들은 왜 속도가 안 나왔는지 내가 시험장에서 어디서 버벅됐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맞았는데 대충 감으로 맞추는 문제들 있죠 아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언제 바퀴벌레처럼 다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대충 감으로 맞춘 문제는 틀린 문제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았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은 다 맞았어 뭐 삼각함도 다 맞았어 그러면 다른 것들을 틀렸으니까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충 감으로 맞췄다는 거는 6평 9평보다는 수능에서 11월 수능에서 더 정확한 개념을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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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각침을 가지고 별표 쳐놓고 프리를 교정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차라리 틀리면 괜찮은데 맞침 문제 같은 경우는 교정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찡맛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저 몇 점 맞았습니다 라고 할 때 찡맛 제외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아니야 찡맛도 여러분들 맞은 거에 포함을 시켜야 돼 왜냐하면 찍어서 맞추는 게 너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찍어서 맞추게 되고 뭐 90점대가 아니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96점이었는데 30번은 찍었는데 맞았어요 아 이런 거는 그냥 뭐 그건 틀렸다고 봐도 상관은 없지 근데 어쨌든 찍어서 맞춘 것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가지고 그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물론 이번에 유난히 많이 찍어서 맞췄다면 다음번에 찍어서 맞출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 시험마다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생긴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거를 진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쿡 찍었는데 맞춘 거냐 내가 뭐 보기를 이렇게 봤는데 왠지 이걸 것 같아가지고 찍었는데 맞춘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100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풀었는데 찍어서 맞췄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점수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들 마찬가지야 특히 80점대 이하 뭐 69점 이하 69 이하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냥 찍어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에는 선택형 객관식보다는 단답형 주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객관식을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춘 문제 분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문제도 진짜 진짜 중요하겠지 근데 이것보다 예를 내가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거나 이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음 9평에서는 여기서 틀린다고 진짜야 6평 9평 다 맞고 나서 수능에서 틀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우리 카운트다운 할 때 선생님이 이제 표자의 밥 친구 하면서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그 상승효과 연구실에 최정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6평 9평 100점 맞고 수능 조져가지고 재수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맞춘 문제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틀린 문제는 1, 2, 3, 4 1번 암기부족 자 이거 이거 있죠 자 분명히 실전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거 어제 했던 거 시험에 나왔는데 아 이거 했던 건데 근데 뭐 했지?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분명히 내가 이거 배운 건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면은 이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조차도 기억이 안 나 어떤 표현을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분명히 배웠는데 암기를 안 해가지고 틀린 것들이 많을 텐데 6평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잖아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면은 집중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의 양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도 겪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암기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거는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 암기가 안 돼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시험 전에 전 범위의 벼락치기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냥 내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루틴대로 쭉 가다가 시험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 총정리를 안 하고 외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겠어 수학도 이해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수학은 여러 가지 약속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문제를 부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암기라는 것은 진짜 정확하게 교과서 개념은 그대로 암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말고 자 두 번째는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틀린 사운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약간 좀 아리까리한데 아 근데 이 문제는 좀 알겠다 뭐 14번, 13번 이런 것도 아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했는데 진짜 많습니다 이게 어디 특히 많냐면은 한 2, 3, 4등급 사이에 그 3.5의 벽에 걸려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진짜 많아 그냥 대충만 알고 있는 거지 도함수에 활용인 애가 뭔지 왜 그 단원 순서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공식은 왜 나오고 얘는 왜 이렇게 유도가 되고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르고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정확히 모른 채로 그냥 외워가지고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이거 위주로 암기 위주로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내신 대비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 안 하고 그냥 뭐 문제 외우다 보면 프리법 외우다 보면 공식 외우다 보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머리 좋고 해서 약간 좀 깝두는 느낌 한 2.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그냥 머리로 문제 푸는 거 익숙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수능은 암기가 진짜 잘 돼 있어야 되고 거의 기계적으로 즉각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반응이 돼야 되는데 암기가 안 되고 시험장에서 마치 퀴즈 문제 풀듯이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생각해서 머리로 풀려고 하게 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틀린 문제 중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쫄아서 못 풀었거나 내가 몇 문제가 남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손을 못 댔거나 아니면 조금 절반쯤 가다가 에이씨 이건 안 되겠지 하고 버린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허둥지둥 하다가 못 푼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끝나고 나면 어 알겠다 싶은 것들이 특히 요즘 수능 경향에는 진짜 진짜 많거든 근데 얘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3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마쳤다고 칩시다 근데 5문제를 내가 시험 끝나고 풀어봤더니 다 풀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100점의 실력을 갖고 있네 아 근데 시험장에서 아 내가 이런 삽질을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뭐 100점이고 내 실제 성적은 80점이니까 평균 한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방식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이 5문제를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얘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을 봐야 돼 얘네들을 봐야 돼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 선택과목 못 본 사람들 많을 거야 왜냐하면 6평까지는 아무래도 공통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많고 선택을 공부하는 시간이 짧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을 잘 보고 선택을 못 봤어 아 그럼 나 선택을 못 봤네? 선택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 중에서 되게 많은 케이스가 공통에서 시간을 10분 20분 단축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공통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쪽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부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안 배운 부분에서 나온 것들이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6평까지 공부를 아직 못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는데 DB 3.5로 공부를 안 했어 그럼 DB 3.5로 안 했는데 수능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6평을 잘 볼 수가 없어 당연히 DB 3.5에 DB 딥까지 커리큘럼을 다 끝내야지 잘 볼 수밖에 없는데 뭐 3.5 1회 독정도 간신히 하고 뭐 2회도 간신히 하고 뭐 PT 하나 들었어요 이러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진짜 진짜 많은 거야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잘하게 된다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배워야 될 게 진짜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수학도 다른 운동이라던가 뭐 다른 거 할 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수학도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요 옛날 같으면 운동할 때 그냥 뭐 헬스장 가가지고 복싱 체육관 가가지고 줄넘기 많이 하다 보면 체력 길러지고 운동 잘한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즘은 운동 하나 하고 개인이 그냥 바디 프로필 사진 하나 찍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PT를 하죠 그게 이미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수학이라던가 수능은 그게 스탠다드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고 많이 하다 보면 잘한다라는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신화 같은 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배워야 되거든요 분류를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못 배웠어 그냥 띄엄띄엄 띄엄 배워가지고 알고 있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데 그 정리하는 역할까지도 너희들이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나 같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못 배운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합니다 아 근데 내가 문제를 해설관이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 그거는 그게 살짝만 바꾼 문제가 나와도 다음에 또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진도를 다 못 나가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60점을 맞았던 50점을 맞았어도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이 1번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는 그냥 공부 부족이라서 틀렸어요 시간 부족이라서 틀렸어 그냥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냈어 그러면은 그게 진짜 실력 가능성이 높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많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3.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거나 등급 컷이 낮아서 간신히 1등급 나오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름 지나고 급형 수능에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탄탄해 기초를 다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쭉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될 게 당연히 많을 거고 공부가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부 시간 부족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배워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강의를 들어봤는데 어 이런 상황을 나는 배우질 못한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거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선생님 커리큘럼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 배워야 될 것들은 다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구별은 해야 되겠지 배웠는데 어 이거 안 배웠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걸 쫙 꺼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분류하는 거 마침 문제 틀린 문제 자 요거 이제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도 벌써 이제 17분 되고 있어 자 얘들아 지부시 자 처음에 다고 많다 다들 고생 많았다 하고 이제 지부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6평이 끝났으니까 아 뭐 조졌어 아씨 해도 안되네 아잇 발 같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고 특히 뭐 고3이라던가 재수인데 뭐 작년에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뭐 재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6월 이후부터 해서 성적이 급상승한 학생들이 그냥 어떤 기적이 아니라 정말 많다 9평이 끝나고 나서 9평 이후에 수능까지 쫙 올리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나오는 컨텐츠들도 다 정리를 위한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렵지만 6월, 7월, 8월 여름 있죠 여름방학 있지 그 다음에 9평 전에 집중해가지고 한 번 하지 그때 이제 전범위로 하는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잖아 그때 잘하면 수능까지 쫙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라탕으로 먹고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숨 한 번 쉬고 선생님 이제 짧은 시간에 뭐 최대한 많은 얘기 하려다 보니까 좀 말도 빨리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2배속 들으니까 더 빨리 듣겠죠 자 여러분들 처음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자 맛나게 드시고요 맛있게 먹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야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숨 한 번 쉬고 나무라도 한 번 보고 물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안 보려고 해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뭐 엄마가 어쨌는데 뭐 친구들은 뭐 계속 얘기하겠죠 뭐 학원에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이 어땠다 얘기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은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막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정보들을 일단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 직접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험지 복귀 리플레이하는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돼 그것도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닐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돼서 지금 시험을 보고 나서 아 도저히 모르겠네 왜 이러지 싶다가도 꾸준히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7월 8월 이럴 때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6평을 망쳤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분명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 좀 그 진짜 막 뭐 진짜 못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못 봤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잘 본 사람들도 댓글에다가 또 깝치면서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는 그냥 공부하기만 하면 다 맞히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너는 왜 수능을 만점을 못 봤니? 너는 왜 전국에서 1등을 못하니? 뭐 다들 어려운 거잖아 그치잖아? 다들 그 상대적인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1등급 간신히 받고 이런 애들도 야 그건 공부라는 걸 하면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잘 봤다고 깝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상처 주지 마시고요 못 봤다고 해서 또 너무 또 괴로워하지 말고 그렇게 또 깝친 애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 자신 보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보자고 아시겠습니까? 자 힘들 내쉬고 힘들 내쉬고 이제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